안녕하세요. 제슴맘 장성숙입니다. 오늘 챗GPT에다가 제가 이렇게 기터브에 테스트 리포지터리 만들고 그 안에 아드리노 폴도 만들고 아드리노 13번 핀에 LED 연결해서 불 켜는 코드를 만들어 저장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했어요. 그랬더니 얘가 엄청 잘해줍니다. 그래서 보면 이렇게 순서가 쫙 나와요. 그래서 기터브 계정 만들고 뉴버튼 하고 리포지터리 선택하고 그래서 리드미 파일하고 이렇게 해서 코드 붙여 넣고 요런 거를 쭉 요렇게 가르쳐 줬어요. 그래서 내가 그거 따라서 요번에는 회로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내가 하려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 해서 프리징도 해서 회로도 집어넣고 프리징도 회로 요렇게 해서 파일에 저장한 다음에 요 저장한 다음에 여기 가서 네 요 LED 핀 8번 점 FJ셋을 딱 드래그해서 애드를 하니까 요렇게 생기는 거예요. 리포지터리가 그래서 가서 보면 아데노 테스트 아데노 2에 가서 보면 네 요렇게 LED 핀 13, LED 핀 13.FJ셋 요건 LED 핀 8 FJ셋 요건 코드예요. 하하 이거 너무 좋죠. 너무 편해 너무 편해. 네 오늘 이제 간단하게 한 거를 학생들이랑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. 이상 제스맘이었습니다.